자 소식들 좀 한번 보자면 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컨디션을 끌어내려라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 3월 28일에 맞춰져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3월 28일로 컨디션 페이스가 맞춰지면요 한 9월쯤 되면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컨디션은 다운시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선발투수들은 선발투수들은 KBO 리그 같은 경우는 한 이제 개막전 때 완투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선발투수들은 한 그냥 시범경기 때 한 그 79정도? 그렇게 던진다 그래요 그때까지 맞춘다고 하고 메이저리그는 개막을 들어가기 전 100구를 맞춰요 100구를 맞추고 음 근데 지금 두산은 그 이영하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29밖에 안 던졌대요 몸은 어느정도 됐는데 이제 그 아 정재훈 코치구나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시점의 일정대로라면 보통 우리 투수들이 한 50구를 던질 때쯤이에요 한 3이닝 4이닝 정도로 던질 수 있는 투구수거든요 그 정도로 던져야 되는데 그 왜냐 지금 훈련량이 그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페이스를 죽이고 있대 어 그러니까 오히려 펫 페이스를 지금 되돌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선수들은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즌 중간에 부상을 당했어 시즌 중간에 부상을 당했다가 이제 아픈 곳이 낫고 나서 리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헵 경기를 통해서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컨디션을 끌어내리게 됐고 음 어 그 와중에 노경훈 선수는 벌써 4이닝을 던지네 하긴 노경훈 선수는 1년 동안 그 그 소속팀이 없었으니 그 노경훈 선수는 진짜 의욕이 많을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선수도 있어 이번에 FA 시장에서 제일 늦게 계약한 선수가 고유준 선수가 있죠 고유준 선수는 거의 미화될뻔하다가 스프링 캠프 기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 결국 손승락 선수는 팀 못 찾아서 은퇴했고 손승락 선수가 은퇴했고 노경훈 선수는 1년 동안 계약을 못하다가 계약을 했죠 1년씩이나 미화될다가 계약을 했고 그 음 그 다음에 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깐 노경훈 선수는 진짜 의욕이 많았을 거야 지금 노경훈 선수가 1년은 못 뛰었고 이용규 선수가 1년은 못 뛰었죠 이용규 선수가 1년은 못 뛰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또 중요한 선수가 누가 있냐면요 박용택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가 지금 제일 서운한 게 올 시즌까지만 뛰고 은퇴거든 음 하여간 그렇고 어 외국인 선수들 거치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외국인 선수 서른 명 중에 절반 열다섯 명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음 하여간 그 스프링 캠프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장에서는 위험을 쉽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 다 멈췄죠 그래서 음 지금 KT위즈 외국인 선수들은 같이 들어오고 시작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가져 한번 보고 알아 음 그래서 KT위즈 외국인 선수들 곧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롯데는 아직 안 끝났는데 외국인 선수들한테 원래 그 집에 갔다 오라고 해서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뭐냐 외국인 선수들은 팀과 함께 하겠다 해서 그냥 들어오기로 했대요 음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 이 어쨌든 이제 그 그 어차피 오면 격리해야 되거든 음 어차피 오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나아요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낫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선수들 거취 아 아 김광현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만 플로리다에 남았네 음 그러니까 캠프장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어 그래서 몇몇 선수가 캠프장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카 보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보라스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캠프장에 남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음 그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그 뭐냐 거기에 있는 게 제일 낫다고 음 근데 문제는 김광현 선수가 좀 이게 아쉬워지는 게 막 그 마이스 마이콜라스가 그 부상 때문에 그 몸 끌어올린 게 늦어졌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돌아올 시간을 벌어버린 거야 음 어쨌든 그 뉘현진 선수는 이제 토론토 현지 사정 때문에 그냥 캠프장이 남은 거고 그 뭐냐 최지만 선수는 최지만 선수는 어차피 캠프장하고 연고지가 별로 안 멀거든요 똑같은 플루이더 주거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고 음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신수 선수 추신수 선수는요 원래 그 원래 그 레인저스 팀이 에리조나주에 캠프지가 있잖아 근데 자체 투표를 했는데 일단 레인저스 선수들은 만장일치 훈련은 함께 하자 응 훈련은 함께 하자 했는데 근데 근데 일단은 레인저스는 새로운 훈련지로 이동을 할 계획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글로벌 라이프 필드가 아직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음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어 음 보라스의 조언 캠프장이 안전하다 음 음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는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너가 있거든 음 그래서 외부 세계에 비해서는 효과적이다 음 외부 세계는 아니 외부 세계 약간 진짜 뭔가 속세에서 벗어나있는 약간 그런 것 같잖아 음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알바띤데 음 아이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연봉이 그 뭐냐 스프링 캠프 때부터 봤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 때부터 봤는데 마이너리그는 정규 시즌이 시작돼야지 줘요 음 그렇고 음 아 클럽하우스 이용 비용도 내야 되는구나 어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비시즌에도 바빠요 음 피칭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배달일한다 어 어쨌든 그 그리고 2주로 안된다고 빨라도 5월이라고 어 어쨌든 그 자 그래서 실전 경기가 사라지니까 트레버 바우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트레버 바우어가 얘가 2016년 포스트 시즌 때 그때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였거든요 근데 바우어는 그때 포스트 시즌 때 자기가 등판이 없는 날에요 그 그때는 바우어가 취미가 드론이었어요 드론 날리기였어 그래가지고 막 드론을 고쳐 근데 드론 고치다가 손가락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 찢어졌던 거를 급히 봉합을 한 다음에 등판했다가 그 봉합했던 그 손이 다시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 며칠 쉬다가 이제 다시 등판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바우어가 SNS에다가요 애리조나에서 팀과 상관없이 모여서 야구나 하고 놀자 응 근데 조건은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마이크를 달고 SNS로 생중계한다 응 아 데이비드 카펜터가 피닉스에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거를 확장시키게 바우어가 생중계를 하자 이거였어 응 생각 자체는 되게 순수하네 응 그러니까 ESPN이 바우어의 이벤트 경기에 나선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모의 드래프트를 했대요 자 그래서 동네야구를 모집한다 메이저리그 동네야구 그러니까 약간 이 가상 드래프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거 이벤트를 제의하면 그 뭐냐 그 좀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이벤트 삼아서 장난 삼아서 막 투수로도 나와보고 뭐 그런거 해볼 수 있는 선수들 해서 1순위 다저스의 무키 배츠가 나왔대요 배츠는 일단 외야수에요 원래 포지션은 외야수인데 2루수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수로 써도 던질 수 있을만한 어깨라서 한 짧은 이닝도 던질 수 있다 응 동네야구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는 배츠다 2위 하비에르바이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니까 역시 상위권에 다 뽑혔대요 응 그리고 그 그 다음에 3위 3위는 오타니 자 오타니가 나온 이유는 오타니 역시 투수 겸 타자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음 오타니는 이건 동네야구이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없고 플랫툰도 없고 그냥 그 나온 선수들끼리 하고 노는거에요 음 그래서 오타니 우투사타죠 응 그래서 그 오타니도 포지션에 구애 없이 나올 수 있는 선수다 그 다음에 4순위 마이크 트라우스 마이크 트라우스는 멀티 포지션은 아닌데 어 뭐냐 다른 포지션에 맡을 선수가 없다면 트라우스 지금 그 포지션 할 수 있다고 글쎄 5위 피트 알런소 응 그리고 6위 이치로 스즈키 그 이치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코치로 있죠 그러니까 동네 야구에서는 모든걸 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그래서 음 뭐냐 그리고 동네 야구는 9명 다 못 채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치로가 수비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로가 약간 그 동네 야구 이런거 하면 진짜 좋아할 선수다 약간 이런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7순위 루이스 로버트 8순위 코디벨 린저 9순위 로날드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음 어쨌든 글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막이 늦춰졌기 때문에 일부 구단에서는 되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있을거에요 그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그 시즌 첫 경기부터 나올 수도 있는 선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 뭐냐 애초에 애초에 올 시즌 안에 돌아오기 힘들거 같기도 했는데 올 시즌 안에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일정이 연기되면서 음 그렇고 음 그렇고 근데 복귀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음 그니까 그 시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음 그렇고 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무관중으로 재개된다 하면 반다이크 뭐 그에 우승해도 팬들이 없다면 비참하겠다 어 특히 리버풀 음 그리고 음 어 유로 2020이 올해 여름이잖아요 이거를 겨울로 미루고 그 각 리그를 좀 여름에 좀 늦춰서라도 마무리를 하자 음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음 지금 아주 그냥 일정들이 다 그 미뤄지고 있어 음 챔스 유로파 음 이런 방안도 있어요 네 팀만 추려서 중결승을 치르자 음 파이널 터너먼트 그러니까 그 근데 어떻게 네 개의 팀을 추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질 않았대요 음 어쨌든 어쨌든 아 유로파리그 결승이 폴란드의 그단스크고 챔스 결승이 터키 이스탄불 그냥 거기서 그냥 다 해버리자 이건가 음 자 그러면 그 와중에 맨시티 맨시티가 그 다음 시즌하고 다음 다음 시즌 챔스하고 유로파리그 출전 금지 그 진기가 내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맨시티가 지금 항소된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항소가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음 그래서 항소 결정은 좀 그 빠르게 될 전망이긴 했는데 그 뭐냐 지금 현재 항소 보류 음 그래서 징계 확정이 보류 근데 항소가 돼야지 징계 확정이 보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맨시티 맨시티 얘네도 어떻게 보면 좀 득을 볼 수도 있어요 득을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그 사실 모든 선수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개막 준비가 늦어지던 선수들이 오 다행이다 나 개막 때부터 뛸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봐요 물론 그 마이스 마이클라스가 그래서 한 달 정도 페이스가 늦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개막 일정에 맞춰서 그 선발 일정에 그 복귀는 할 수도 있을 거다 약간 이런 예상을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마이클라스는 수술을 안하고 그 주사유법을 선택을 했어요 주사를 맞고 나서 한 달 동안 공을 던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정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그 주사유법으로 최근에 성공한 사례가 저기 양키스에 있는 일본인 투수 마사이로 다나카예요 다나카는 그때 주사 맞고 성공했거든요 수술을 피했거든요 수술을 피했는데 음 근데 이 마이클라스가 과연 근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개막 일정에 늦어지는 개막 일정에 맞춰서 어 나 복귀할 수 있어 하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려고 할 수도 있던 거래요 뭐 그거는 이제 선수하고 구단 주치의하고 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요 좀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3월 말 4월 초에 개막 일정에 못 온 복귀를 못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경계해야 될 점은 뭐 그래 4월 중순쯤에 복귀가 가능했던 선수들은 개막을 맞출 수 있다고 쳐요 이 선수들은 돼 근데 이 선수들 중에서 의욕이 넘쳐가지고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재활 페이스를 막 끌어올려 재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뭐 약간 5월쯤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 선수들이 무리를 해서 개막을 맞추려 그래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다가 또 이를 더 그르쳐서 더 심한 부상으로 시즌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뭐냐 유현진 선수가 2015년에 어깨 수술할 때 일단은 스프링 캠프 중간에 그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냥 투구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태 지켜보고 그냥 다시 토스 그 토스 피칭 이런거 훈련하다가 그냥 어 계속 막 재활 등판 해보려고 하는데 아파 그 아파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이 늦어졌어 그 그 그 근데 유현진 선수는 사실 좀 그 상황 당장 뭐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한 어깨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유현진 선수가 하도 아프니까 이제 그 구단 주치 다져쓰는 구단 주치 이가 닐 엘라트라체죠 닐 엘라트라체죠 지금은 이제 그 토미존 서더리에 약간 좀 권위자급 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엘라트라체가 꽤 유명한 의사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엘라트라체 박사한테 그 박사님 한번 그 어깨 한번 수술로 검사해볼 수 있나요 관절경으로 검사해볼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보니까 생각보다 관절와순 그 뭐냐 관절와순이 좀 그 손상이 돼있었다 그래서 손상돼있는 부분을 청소했다 그래서 어쩌면 유현진 선수는 거기서 더 큰 부상으로 번지기 전에 조기수술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도 오 뭐 약간 그 뭐냐 개막에 맞춰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무리해서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개막이 늦어지고 안그래도 개막도 늦어지는데 그거 맞춰서 복귀하려고 했다가 복귀가 또 늦어서 시즌 통째로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네 몸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오히려 그런 선수들이 복귀를 서둘려다가 더 심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음